안녕하세요. 동네입니다. 만나이로는 36세고요. 37살. 48살이고요. 49입니다. 홍대에서 제일 나이 많은 밴드. 20년, 20년, 30년, 30년, 딱 100년이네요. 2015년도에 무소속 프로젝트라고요. 최백호 선생님이 계시던 한국음악발전소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공동 우승했었고 그 다음 해에 에머겐자라고 세계 밴드 대회 한국 예선 때 2등 했었습니다. 지방 행사도 많이 하고 록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도 초청을 많이 받았고요. 다른 가수분들 연주도 많이 하고 일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도 음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. 세션은 이제 말 그대로 조금 더 반주를 해 주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전면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니까 100%를 보여드리고 싶고요.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빛을 발하겠습니다. 제작지원 장관의 spin 1위에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울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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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마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